K무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3주차에는 데이터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습 이번 데이터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거리를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또 사익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 등을 학습하게 될 텐데 이 주소, 매스코딩앤에이아이 주소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인공지능 연구의 창시자인 알란 튜링 튜링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소개했고요 알란 튜링은 생각하는 기계인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영국의 수학자입니다 튜링은 컴퓨터 과학 이론과 인공지능 분야의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또 인공지능 연구의 창시자라고 불리웁니다 1936년부터 1939년 동안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고 수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계산 가능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37년에 처음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때 튜링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기계는 반드시 0과 1의 2진법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개념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모든 컴퓨터 작동 원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도 바로 알란 튜링이 소개한 개념이고 그리고 컴퓨터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바로 튜링상으로 1966년부터 수여되고 있습니다 실습실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시작은 데이터 유사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데이터 유사도 그래서 데이터 유사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데이터 유사도 주어진 데이터가 각 범주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닮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우리가 거리를 이용해서 척도를 삼는 것이 이 거리를 활용한 데이터 유사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점이 있다고 한다면 A하고 B점 사이의 거리와 A하고 C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디스턴트로 이렇게 구해서 그래서 어디가 B가 A와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런 개념을 거리를 구할 때 벡타의 거리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인 노름 노름을 정의하고 노름을 정의합니다 이걸 투 노름이라고 하는데요 노름을 정의하고 노름으로부터 디스턴스 거리를 정의하고 그 다음 같은 개념을 2차원 공간만 아니라 3차원 또는 4차원 또는 N차원 공간의 벡타 사이에서도 노름과 디스턴스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N차원 공간에 벡타가 주어졌을 때 노름의 성질들을 소개하고 실제 노름 벡타가 주었을 때 그 노름을 구하는 것을 명령어를 저희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벡타 V에 노름을 구하라는 명령어로 바로 위에 노름 값을 구할 수 있고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름을 이용해서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디스턴스를 비교해서 어느 벡타가 어느 벡타와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곳을 거리 척도를 이용한 유사도 판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익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판정, 비교인데 어떤 데이터의 경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성 A하고 B는 같은 방향에 있는데 C는 엉뚱한 방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벡타들 사이에 이 사익각으로 이쪽은 같은 취향이고 저쪽은 다른 취향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패턴 또는 방향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두 데이터가 이루는 두 벡타가 이루는 사익각을 유사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이걸 코사인 시밀러리티,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데 이 벡타의 내적을 이용하여 세타의 코사인 값을 유사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적, 이거 인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를 정의하고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을 소개한 후에 이 사익각 사이의 관계를 찾고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이 코사인 세타를 정의한 후에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벡타 사이에 이 코사인 유사도가 코사인 각도를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세 개의 벡타가 주어졌을 때 이 세 개의 벡타들 사이에 서로 유사도를 비교해서 유사도가 어느 게 더 가깝다 어느 게 더 멀다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데이터 사이의 데이터의 분류 또는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3주차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